연기 실례가 안 되시면 여기가져 왔는데 혹시 스파링 가줄게 해주셨죠? 저 스파링을 저하고 해주시면 제가 너무 감사하죠 사실 말이 챔피언이지 부에타이 챔피언과 이런 스파링을 해볼 수 있는 건 저한테도 너무 큰 영광이기 때문에 오늘 많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혹시 그러면 부에타이 챔피언이시니까 저희가 예법택견 스파링을 지금 두 가지로 연습을 하거든요 하나는 예법택견의 기술들을 가지고 우에타이 처럼 입식 타격에서 할 수 있는 형식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스탠딩 상태에서 좀 더 택견의 오리지널리티한 기술들을 쓸 수 있는 오리지널 예법택견 스타일이라는 스파링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두 가지를 한번 좀 그 관장님께 보여드리고 관장님께서 보시고 좀 코멘트를 해주시면 저한테 너무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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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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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훼쳐주신다 어 네네네 네 아 많이 맴amba 주십니까 와 아 아 아 으 으 아멘 이 택견이 얼마나 잘할까 사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스파링을 하고 나서 제 생각에 제대로 박살난다 챔피언과 이런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는 것 영상 외에도 좋은 코멘트 해주신 거 너무 감사하고요 어쨌든 저는 택견 하는 사람이니까 계속 택견의 발전을 위해서 좀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